안녕하세요. 배우락의 형미로크 일쌍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배우락에서 하는 수학 공부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자표계의 개념과 그때 사용하는 기업법입니다. 우선은 전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공식을 조금 많이 사용도 해야 하고 어떠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건 두 가지 과목에 아마 초점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자표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기학입니다. 우리가 원래 전자기학이어서 전기학, 자기학을 통틀어서 전자기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학으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배우는 그때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발전기를 만들 것이고 전동기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발전기와 전동기를 얘기를 나누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플레잉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법칙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공간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는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돌아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그 공간을 좀 정의하는 표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표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기호법.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복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과 이런 자표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마련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자표계의 개념과 기호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표계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거를 데카르트의 자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자표축. 자, 이것도 자표축. 그래서 우리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얘기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Y축. 자, 또는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면 Z축.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 직각 자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각각의 자표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크로스되는 형태. 그리고 그 크로스되어서 딱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원점. 0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을 우리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좌측을 마이너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Y축을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걸 Y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은 뭡니까? 라고 하면 1차원은 자, 이 X축은 하나만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우리 직선자 그래서 0, 1, 2, 3, 4, 5, 6, 7 또는 0,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1차원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최소 2차원 그리고 최대 3차원 그리고 자표계에는 우리가 원통 자표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구자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이라고 얘기하면 전선의 모양이 약간 원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통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원통 자표계 자, 구의 모양으로 했을 때 어느 하나의 전하에서 전속이 발산하에 이런 거 고민할 때가 구자표계가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각 자표계 많아야 3차원의 직각 자표계까지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건 그래도 예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1사분면 이쪽을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얘를 처음 정의하기 위한 정의하기 위한 단위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위요. 자,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의 단위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이 눈금에 해당되는 단위입니다. 자, 뭐 제가 여기를 뭐 눈금 하나당 1m로 할 건지 1mm로 할 건지 그거는 그렇죠. 여기에서 정의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보통 그죠. 우린 일반적으로는 그냥 1 단위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렇죠. 이러한 직각 자표계에서 그렇죠.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 수학자께서 여기에 파리가 있네 여기에 파리가 있네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렇게 했다라는 속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벡터로 여기에 자표 자, 여기에 자표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단위는 지금 현재 1단위 뭐 미터라고 하든 뭐 상관없지 그냥 무단위로 1, 2, 3, 4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에 좌표를 우리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좌표의 표현 방법은 그렇죠. 여기에는 X자리를 먼저 표현을 하고 Y자리를 표현하고 혹시 Z축이 있다면 그렇죠. Z축까지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2차원 직각 좌표계니까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죠.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선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그리고 그렇죠. 밑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죠.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A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인 점하고 위쪽 Y는 3인 점 그래서 3,4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셨죠. 그 다음은요. B는요. 자, B의 좌표를 얘기할 때는 그렇죠.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2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즉각 좌표계의 좌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기는 사실상 조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질적인 개념이 좀 필요해요. 질적인 개념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어떠한 좌표를 표현하는 거 말고 우리는 이렇게 점을 찍거나 또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서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걸로 어떠한 크기를 표현을 하죠. 자, 벡터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크기도 표현할 수 있고 사실 방향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방향도 표현하는 약간 질적인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방향을 표기한다는 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예, 그리고 프레임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A벡터와 B벡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그렇죠. A벡터라고 하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를요. 자, B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하나의 시작점에서 어느 하나의 끝점 시작점과 끝점으로 표현을 하고 자, 이 선분의 길이 자, 길이를 우리가 크기로 자, 화살포의 방향을 그대로 그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벡터로 표현을 할 때 네, 자, 결론은 여기 함과 2 3과 2는 X축의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셨죠? 자, 4와 마이너스 2는 Y축의 방향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X축과 Y축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그 방향의 단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하는 단위 벡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 X Y축의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A, Y로 많이들 표현들을 하세요. 자, 이거는 크기가 단위 1이고 방향은 그 X축의 방향 그리고 크기가 1이고 방향은 Y축의 방향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플러스니까 그렇죠? 이쪽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긴 플러스는 그렇죠? 이쪽 이쪽 방향 되셨죠?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이 되겠죠? 자, 굳이 이거를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크기가 1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게 A, X 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게 A, Y 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벡터 또는 B벡터라고 하는 애를 이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어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4 A,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은요. 플러스 자, Y축으로는 하나, 둘, 셋 결국은 3A의 Y축 방향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A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B벡터는 너무 쉬우시죠? 자, B벡터는 똑같이 2, A, X 고요. 마이너스 2, 그렇죠? A Y의 형태로 표시를 할 겁니다. 되셨죠? 이 자체가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요. 자,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요. 자, 수학적으로 조금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벡터의 크기 그 길이를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죠? 절대값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얘기를 할 때 그 절대값 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A 벡터의 절대값 은 자, 결국은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4 이 쪽에서 이쪽까지는 3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4의 제곱에 자,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눈뜨를 씌워주시면 그 선분의 길이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4, 4, 16 3, 4분구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라고 하는 숫자로 떨어질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크기라고 얘기하고 또는 절대값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회로에서는 이 절대값을 또는 실요값 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자, 어쨌든 벡터 2개가 나와서 자, 이 벡터의 그렇죠? 가감 자, 이것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벡터의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입니다. 자, 결국은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거나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가해주는 것.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됐을 때 벡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이거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렇죠?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두 개의 합 방향으로 두 개의 합 그걸 우리가 그렇죠?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결국은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나중에 자기학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거고요. 지금은 그냥 약간 그렇죠? 플러스 알파 정도? 조금 더 나간다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는 거 한번 해보죠. 더하는 거요. 그러면 더할 때는 결론은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평행사변형법이라서 이 벡터를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자,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보면 자, 지금 여기 이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렇죠? 그거는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4하고 2를 더한 거죠. 4하고 2를 더한 거. 자, 결국은 a 벡터와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 그냥 더하는 거잖아. 6 a x 그 다음은요. 자, 여기서 이건 지금 현재 y는 1만 남았죠. 3에서 마이너스 2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거죠. 결국은 이걸 더하면 플러스 그렇죠? a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벡터가 더해진 벡터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차도 한번 해보죠. 자, 차도 하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뭐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처럼 그쵸? 이걸 빼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 a x 예 그렇죠? 플러스 o a 그렇죠? o a의 y가 되겠죠. 자, 차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이 벡터 지금 만들어진 이 벡터가 우리 이 벡터가 되겠죠. 크기는 2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oi의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벡터의 가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예, 가감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각각의 단위 벡터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요소들 요소들의 그냥 덧셈 뺄셈 이렇게 정도? 예,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벡터의 가감 정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직각자 표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우선은 뭐 아니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기는 왜 벡터를 사용을 하고 전기는 왜 극자표 s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결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 교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삼상이라고 하는 개통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 어쨌든 이 교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때 말씀드린 거죠. 시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어떤 특정한 값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기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발전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발전기를 그렇죠? 수차가 돌리든 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터비 돌리든 동기발전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얘를 동기발전기거든요. 자, 동기발전기를 막 돌리면 그렇죠? 자, 자속밀도 공간 속에서 도선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그럼 빙글빙글 돌 때 그 자속밀도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통과할 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그렇죠? 우리는 회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초당 발전기가 몇 바퀴 돌았어 이런 얘기하는 회전수 그렇죠? 회전 회전수 자, 그리고요. 시간 자, 그리고 어느 하나의 공간을 빙글빙글 도니까 결국은 이렇게 돌 때 오, 막 각도 자, 이런 개념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벡터에는 각도도 필요하네 시간도 필요하네 예, 회전하는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아, 이래서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 기호법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 맞습니다. 복소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렇죠? 복소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2차원 직각자표계를 복소수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x축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를 우리가 실수축 자, 얘를 우리가 허수축이라고 할 겁니다. 자, 허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수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자, 이 허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 쓸 거냐면 원래는 원래는 그렇죠? 자, 우리가 i라고 써야 되는데 이 i가 전류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i를 j로 표현해서 j, 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렇죠? 얘의 실수를 우리가 0도라고 얘기해요.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90도. 자, 우리가 수학에서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우리가 플러스 각도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수는 의미가 뭐예요? 90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j는 아, 90도 정도의 그렇죠? 각도를 갖고 있구나. 자, 우리는 그걸 전개해서는 위상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이면서 허수의 음의 부호를 가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도 몇 가지 마이너스 90도라는 의미입니다. 되셨죠? 원래 각도는 그렇죠? 270도가 됐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0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맞아요.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회전이라고 하는 각도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점을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점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점을 어? 복소평면에 있는 직각자표기에 있는 좌표 또는 단위벡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러면 어, 지금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극자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각자표계나 극자표계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같이 보시죠. 제가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원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원의 어느 한 점을 제가 딱 찍을게요. 그러면 이 원은 결국은 그렇죠? 발전기의 전기자 권산이 회전하는 공간 예,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크기 예,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극자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눈금 없애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원의 방정식도 하나 정도 생각하시는 거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잠깐이니까 그렇죠? 이 원의 방정식은 그렇죠? x축, y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사실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단위 벡터 이런 거 사용했으니까 극자표도 단위 극자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원의 그렇죠? 반지름은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그렇죠? 1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좀 더 정확하게 실수축은 1 여기는 그렇죠? 그냥 j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이고 그렇죠? 크기가 1이고 원인 동그란 원인 여기에서 자, 도선에서 결국은 도선이 이 원을 한 바퀴 일주하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한 점 이 점 이 위치에서 이 값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는 z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얘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렇죠? a x축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실수니까 우리는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하는 값만큼 그 다음은요. 플러스 자, 여기는요. 여기에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그렇죠? j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j의 얼마만큼 b까지 갔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복서평련에 해당되는 값으로 직각자 표기로 표현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여기 하나 또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분의 길이가 나와야죠. 그래서 z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극자표에서는 그러면 각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겁니다. 여기를 계산해내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0도를 기준해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그리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얼마큼 그렇죠? 편각을 이루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세타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a하고 b로만 표현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쪽의 길이가 a이고 이쪽의 길이가 b면 그걸 우리가 a하고 b로만 순수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a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싶은 편각 세타라고 하는 값은 저 아크 탄젠트 그리고 a분의 b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는 az 벡터라고 하는 값을 직각자 표계로 크기와 각도까지 잘 표현한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허수 마이너스 j 그리고 허수는 기본적으로 j는 90도의 각도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차원의 극자표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를 극자표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극자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각도하고 크기만 표시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z 절대값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각도 세타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극자표형 극자표식 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l, z 벡터라고 하는 걸 극자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회전과 시간의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삼각함수를 적용 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그림이고요. 제가 좀 더 지울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극자표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빙글빙글 돌아요. 자, 우선은 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걸로 우리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걸로 란을 잡고 기억하시죠. 기기 시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결론은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요. 0, 그렇죠? 각도는 0도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90도. 그렇죠? 여기가 90도고요.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각도를 점점점점점 변화할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애초에 여기서 시작했던 이 벡터가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회전 자, 이런 식으로 벡터가 회전을 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그럴 때의 극값을 바로 자,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한 거고요. 여기를 우리가 A 여기를 B 여기를 C 라고 하면 자, 여기가 A 자리고요. 자, 여기가 B 자리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되셨죠? 자, 이거 B 자리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자, 이렇게 C 자리 자, 그 점들을 쭉 이었더니 자,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그쵸?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는 그쵸? 사인 그래프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교재하고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정사이즈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캐드로 열심히 정사이즈로 그려놓은 거고요. 일일이 한 360개의 점 찍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조금 이렇게 땡겨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림이에요. 어쨌든 자, 우리는 사인 그래프 이 정도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0도니까 어? 여기는 0도 그럼요. 여기는요. 90도 자, 여기는요. 자, 180도의 위치고요. 여기는요. 360도겠죠. 자, 전기에서는 이렇게 도로 표시하는 우리 계산기로 얘기하면 디그리로 표시하는 자, 이거는 조금 불편해서 우리는 그렇죠. 얘를 뭐로? 맞습니다. 전부 다 라디안으로 바꿔서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자, 나중에 각도 얘기할 때 호돗법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그렇죠. 2분의 자, 파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여기는 파이라고 하는 값 여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2파이입니다. 자, 2파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인 원의 전체적인 원주가 딱 떨어지는 게 자, 2파이겠네요. 되셨죠? 자, 2파이 R이잖아요. 원래 되셨죠? 그런 것도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국은 여기에 첫 번째 있던 도선의 거기에서의 그 벡터가 한 바퀴 쭉 일주하게 되면 오,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사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거 요렇게 되는 요 값을 우리가 맞습니다. 최대값이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이 값이 우리가 전압이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VM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VM 여기는 마이너스 VM이라고 하죠.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처음 시작해서 이 하나의 파형이 딱 완료되는 이 시점 자, 이 시점까지를 우리가 T 우리가 주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에 파형이 하나 더 생겨서 파형이 하나 더 생겨서 여기에 최대값 자, VM으로 다시 도달하는 결국은 요점 자, VM에서 이 VM까지의 길이 요걸 우리가 람다 그쵸.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기가 나오면 주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건 뭐냐면 몇 초당 주기가 몇 번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자, 1초에 1초에 이 60 주기를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60 헤르츠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쵸? 60 헤르츠 이걸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자, 주파수에서 첨자는 우리가 F라고 하는 첨자를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태 이 상태 한번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쵸?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죠.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셔야 따라서 해주셔야 발음도 해주셔야 말로 뱉으셔야 이해가 좀 더 빠르세요. 되셨죠? 자, 만약에 만약에 제가 발전기를 만들었다 해볼게요. 여기 도선이 지금 A자리에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A자리에 있을 때 자, 이쪽으로 제가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되셨죠? 자, 한 바퀴를 돌릴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걸로 조금 생각을 해보죠. 각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속도입니다. 되셨죠? 자, 각속도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스 문자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오메가 자, 오메가는 그러면 각속도 자,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초당 1초당 얼마큼 갔어? 몇 미터 갔어? 물어보는 거잖아요. 속도라고 하는 게 미터 퍼 세크 되셨죠? 각속도는요. 그러면 초당 몇 도 돌았어? 물어보겠죠. 초당 몇 도 돌았어? 자, 이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위가 얘를 우리가 라디안 단위를 사용해서 라디안 퍼 세크 단위를 사용합니다. 되셨죠? 이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 지금 이제 예, 지금부터가 퀴즈예요. 자, 각속도 이 각속도를 통칭해서 통칭해서 회전수로 할게요. 자, 회전수가 나왔네요. N 맞습니다. R, P, S 요. 자, 이 R, P, S라는 건 뭐예요? 초당 몇 회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걸 회전수라고 얘기하죠. 얘도요. 얘도 결국은 초당입니다. 자, 초당 초당 몇 회? 어, 이렇게 둔 걸 우리가 R, P, S라고 얘기를 해요. 자, 느낌이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자, 한 바퀴 돌았어. 초당 초당 한 바퀴 돌았어. 그럼 각속도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1초당 자, 2파이 돌았어. 되셨죠? 그러면 초당 한 바퀴 돌았어. 맞나요? 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각속도고요. 여기 오메가고요. 여기는요. n이요. 되셨죠? 되셨잖아요. 1초에 몇 라디안 돌았어? 물어봤으니까 맞고요. 1초에 한 바퀴 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정연파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기할 때 1초에 여기까지네요. 딱 한 바퀴 돌았으니까. 1초에 1주기 1초에 1주기가 있는 걸 그렇죠? 1Hz라고 하죠. 됐나요? 좋습니다. 1초에 1주기 있는 거니까 1Hz 맞아요. 이렇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제가 제가 그러면 1초에 두 바퀴 돌았어. 4π 1초에 두 바퀴 돌았어. 그러면 2Hz 아닌가요? 자, 이것만 따져볼까요? 1초에 60바퀴 돌았어. 그러면요. 맞습니다. 60 Hz죠. 자,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딱 이렇게 만들 때 자, 한 번 한 번 결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딱 한 번 생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속을 만드는 이 기기의 자속을 만들 때 여기를 우리가 이 극을 사용했다라는 게 전제에 있었어야 하기는 해요. 되셨죠? 나중에 우리 기기 시간에 또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요. 자, 이 개념만 살짝 갈까요? 되셨죠? 그러면 자, 얘요. 얘로 다시 한 번 넘어오면 결국은 그죠? 회전수하고 주파수가 같은 개념이에요. 회전수하고 주파수가 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극수가 바뀌어서 주파수의 전기각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네, 같은 개념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넣어서? 네, rps를 넣어서. 자, 그러면 가보죠. 자, 시간당 시간당 이 파일을 한 바퀴를 자, 몇 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몇 회 했어.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이거 우리가 회전수였으니까 회전이요. 몇 회? 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회. 그럼 이렇게 해서 초당 몇 회니까 말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이 파이 n이라고 하는 회전수가 될 거고요.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거는 어떤 기기의 회전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그쵸? 이 싸인 그래프를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쵸? 이 파이 F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는 그쵸? 이 파이 F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전기회로를 해석할 때 사용되는 각 주파수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그냥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각도 몇 바퀴 돌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쵸? 세타는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안 하고 보통 여기를 세타축 또는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이들 여러분들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은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파형을 이 파형을 자, 오메가 T 자, 결론은 시간에 따라서 각 속도에 따라서 각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어떠한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걸 순식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로 시간에 교류를 처음 배우시길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폭. 자, 그럼 진폭은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우리 V T로 할까요? 순식값을 우리가 소문자 V에 시간의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여기는 그렇죠. 최대 Vm의 진폭을 갖고 형태는 사인이며 자, 그걸 우리가 세타로 표현할 건데 세타는 오메가 T 그래서 요거 우리가 볼트로 계산해서 순식값을 요렇게 표현을 하죠.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최대값. 자, 그런데 우리가 최대값 말고 그쵸? 실효값에 해당되는 내용. 자, 사인파일 때 자, 실효값 RMS값 그쵸? V, R, M, S의 값 실효값은 그쵸? 루트 2분의 V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자리에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순식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 또 같은 거 아니야? 예, 맞어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기호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 그쵸? 이제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직각 좌표계 그리고 극좌표계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심지어 정연파의 실효값까지가 우리는 전부 다 그쵸? 맞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기호법으로 연결이 된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말고 좌표를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복소수부터 시작한 직각 좌표계에서 결론적으로는 순식각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선 복소수의 정의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복소수라고 하는 건 절대값 그리고 평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A 플러스 J, B 그리고 절대값은 크기는 이렇고 자, 방향은 나중에 벡터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에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한 번만요. 되셨죠? 자, 가보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쵸? Z로 갈까요? 자, Z로 가죠. Z라고 하는 그쵸?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X축의 방향 실수축의 방향 이라고 하는 건 A A 방향으로 간다. 자, 실수 A 그 다음은요 플러스 J B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절대값 그거의 실제 그쵸?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절대값은 얼마야? 실효값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그쵸? 이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거기에 평각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의 평각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쵸? 아크 탄젠트 자, 실수분의 허수로 계산하시면 되죠. A 분의 P 자,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극자표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극자표는 그쵸? 이걸 우리가 지수함수로 표현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수함수식이라고 해서 자, Z의 절대값은 그대로 가고요. 이 각도 표시를 우리가 익스플로렌셜 그리고 그쵸? J를 기준으로 할 때 세이루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 익스플로렌셜 J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이거요. 익스플로렌셜 J 세타라고 하는 값을 그쵸? 절대값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절대값에 자, 이거를요.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자, 사인 세타 그쵸? 익스플로렌셜 J 세타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보시면 자, 만약에 여기가 J이고 여기가 실수축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Z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가 세타인데 그쵸? 우리가 A를 또는 그쵸? B 이렇게 옮겨 써놓고 이거의 절대값으로 해서 길이를 다 표현하면 직과 삼각형 자, 이렇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는 그쵸?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자, 코사인 세타는 그쵸? 빗변 분의 밑변 그쵸? 절대값 Z에 A가 될 거고요. 자, 사인 세타라고 하면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절대값 Z에 그쵸? 절대값 Z에 이렇게 자, B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자, 절대값에 자, 코사인 그쵸?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B가 얼마야? 라고 하면 절대값에 그쵸? 싸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무슨 값? A의 값 자, 이거와 이거의 값이 B의 값 결론은 이게 자, A 플러스 J,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소수에 시작해서 다시 복소수로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타임 정도 한 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아마 회로나 뭐 자기약 이런 쪽에서 복소수 이런 것들 나오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마지막이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우리가 순식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회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요. 또는 주파수라고 하는 거 이러한 거 그 다음에 델타 T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면 교류라면 이렇게 되겠죠. 교류라면 자, 여기에는요. 원래는 Z의 절대값에 자, 사인에 그렇죠. 오메가 T 이렇게 되겠네요. 세타 여기다 세타 넣으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요거에서 그쵸?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으시죠.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걸로 표현했었으니까 절대값으로 그쵸? 그쵸? 요걸 우리가 실효값,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전에 제가 루트 2에 자, 절대값 Z에 그렇죠.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사실 평각을 여기다 플러스 세타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각으로 계산하는 걸 요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T 0일 때 얼마 정도의 세타값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근접한 식은 이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쭉 한번 정리하시고 회로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번 문제 풀이 시간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우선은 회로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요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잘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예요? 만약에 Z1이라고 하면 자, A1 플러스 J B1이고 자, Z2라고 하는 벡터가 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A2 플러스 J B2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Z1 플러스 마이너스 Z2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거 조금 전에 했었죠. 결론은 A1 플러스 마이너스 A2 실수는 실수끼리 J 플러스 J에 자, B1 플러스 마이너스 B2의 형태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결정을 해주시면 벡터의 자, 합과 차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 계산하기 편해요. 뭐로요? 복소수로요. 덧셈과 뺄셈은 계산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자, 요자리에 자, 곱셈과 나눗셈이 들어가는 순간 그죠? 계산기를 끊이지 않을 수가 없죠. 없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곱셈과 나눗셈은 극자표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걸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 극자표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뭐 이거는 따로 설명을 뭐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설명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죠. 해석이라고 할게요. 간단한 설명이에요. 자, a, z1, z2 라고 하는 극자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편각 절대값, 편각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곱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죠?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주는 값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뭐 회로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자, 나눗셈은요. 자, 절대값과 절대값끼리는 나눠주고 자, 편각은 빼주고 자, 이게 극자표에서 복소수, 개의 곱셈과 나눗셈 가장 편하게 하는 극자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요. 요걸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하나만 더 갈게요. 그쵸?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그쵸? 요기 우리가 위상차라고 합니다. 요거를요. 위상차 위상차 되셨죠? 이게 무슨 차냐면 그쵸? 자, 요거예요. 요 개념만요. 요 개념만 자, 요게 Z1이고 자, 요게 Z2예요. 자, 이거가 세타1이고 이게 세타2입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쵸? 요거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결국은 Z1과 Z2의 위상의 차를 계산할 때는 어 벡터를 나눠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회로를 해석하거나 이럴 때 전력공학 시간에 또는 회로 시간에 위상이 앞서냐 뒤터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눔으로써 위상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은 각각의 위상에 대한 편각을 빼서 그 위상차를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요정도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자, 정확하게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좌표계 그리고 기업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